계란 뭐를 만들거냐 그냥 간단한 디저트요 자 일단 계란 계란 하나 까고 자 다 먹을게요 우유 우유 적당량 뭐 만들냐구요 궁금하면 계속 본방사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디저트보다도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색소를 넣고 이게 치니까 크림이 너무 빨리 녹더라구요 맛있겠죠? 한번 닦고 자 딸기잼은 일단 제일 밑에 층에는 딸기잼 생크림을 바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빵을 구워서 시켜놨어요 왜냐면 뜨거우면 생크림이 금방 녹기 때문에 단층을 더 얹어서 다 넣어 다 듬뿍 바나나 다 다 다 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게 간단해요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바나나나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위에 원래 뭐라고 해야죠? 경과류 이렇게 견과류